먹고 사는 문제를 잠시 언급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정치 문제나 선거 문제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은행 신임 총재의 아주 실력 있는 분이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행의 이창용 서울대를 나오시고 미국에서 경제학 학위를 아마 로체스턴가 아마 해서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또 관료 생활을 잠시 했지만 또 서울대 교수도 아마 잠시 생활을 했고 아시아개발은행 adb imf 등에서 아주 실력 있는 에코노미스터죠. 그런데 실력 있는 에코노미스터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지는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머리를 좀 식힌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그런 장기 저성장 문제 결국 이제 수입이 생겨야 될 것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한 1900조 정도의 가계부채를 갖고 있고 정부 부채가 한 2000조 정도가 되고 기업 부채가 한 200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합하게 되면 이제 각 경제주체가 한 6000조 정도의 빚을 주고 있는데 이제 빚을 갚아나가는 것을 옛날 어른들은 빚을 넘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빚을 넘기는 데는 뭐 가장 좋은 방법이 소득이 널면 빚을 넘기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한 국가에서 소득 수준을 그렇게 가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성장률이죠. 이것 일본만 하더라도 한 30년 정도 저성장 체제가 계속되면서 애나 가치도 추락하게 되고 일반 보통 서민들의 삶도 그렇게 국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상당히 고단하게 그렇게 바꿔버린 것이죠.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성장을 계속 국가가 해나가야 일자리도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득 지갑도 좀 넉넉해지게 되고 그러면 출산율도 자동적으로 높아지게 되는데 우리가 일본과 같은 그런 전체를 밟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제 이 창룡 신임 한은 총재 후보는 국제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그동안 공병호 tv에서도 이런 인터뷰를 그동안 자주 소개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국제기관에서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의 그런 시각을 통해서 한국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이었는데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그런 시각을 한번 여러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입니다. 아주 실력 있는 에코노미스트고 196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60년생이고 그 다음에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가 60년생이고 제가 1960년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1960년 세대들이 많이 이번에 관계라든지 정치계에서 이제 활동하고 곤영세 씨가 1959년생 김기현 씨가 이제 1959년생인데 아무튼 그 어떤 종류의 에코노미스트보다도 이 이창용 그런 한국은행 총재 후보는 상당히 국제기관에 근무한 그런 근무해온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이창용 한은 총재는 그동안 인터뷰를 통해서 누누이 밝혔지만 대한민국이 우리가 익히 피부로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장기 저승장의 너배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제 한은 총재 후보이기 때문에 다소 정치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장기 저승장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경고했지만 이미 대한민국은 장기 저승장 체제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 저승장 체제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 원인을 청년 실업, 노인 빈곤, 소득 양극화, 고령화 등과 같은 그런 현상을 바로 장기 저승장에 들어가 있는 일종의 그런 현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조적 장기 침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겠죠. 구조적 장기 침체 그리고 이 구조적 장기 침체는 민간의 수요가 부족하게 되고 그다음에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고용이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하니까 또다시 또 이런 사람들이 수요를 줄이는 이런 악순환이 전개가 되는데 이 창룡하는 총재 후보는 구조적 장기 침체에 도입될 그런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더 솔직한 표현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소수의 부자들은 계속 나아지겠지만 대다수의 일반 시민들이나 서민들은 봉급이 잘 오르지 않는 거죠. 지갑이 계속해서 비어가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좋겠는데 이 같은 인식과 꼭 같은 인식을 갖고 있고 오랫동안 서울대에서 이 문제를 깊게 관심 있게 지켜봐온 사람은 바로 김세직 교수입니다. 김세직 교수. 4월 18일 인터뷰니까 아주 최근 인터뷰고 이는 5년마다 1% 추락 법칙에 대한 부분들은 공병호 tv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했습니다마는 최신 인터뷰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5년 정금마다 성장률이 추락하고 있고 제로성장 빙하기를 여는 첫 정부가 될 수가 있다. 김세직 서울대 교수인데 학술적으로 한국의 장기 성장 추세를 계속해서 이렇게 파악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노후라든지 또 투자 또 아이들의 진로 이런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한 번 정도 더 여러분들 이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김세직 교수의 이야기는 이런 주장입니다. 5년 1% 포인트 하락 법칙이 윤특열 정부에도 반드시 적용되겠습니까? 이 법칙은 그러니까 5년마다 계단식으로 계속 성장률이 지난 30년간 1%씩 떨어져 왔다는 겁니다. 이 법칙은 보수와 진보 정부와 무관하게 지난 30년간 정치를 이기면서 강력하게 작동해 왔습니다. 최근 20년간 평균 0.7%의 한국은행 실질기준금리와 GDP 대비 30%대의 높은 투자율도 이를 못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20년간 한국은행의 실질기준금리가 0.7%였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경기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역대 모든 정부들이 대부분 다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GDP 대비 30%의 높은 투자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혁명적 변화가 없다면 윤석열 정부는 0%대의 제로 성장을 각오해야 될 것이다. 0%대라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아주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야기지만 제로 성장 시대를 대한민국이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건면하고 한때 고성장 국가로서 가장 그렇게 존경을 받았던 일본이 30년간 저렇게 침체를 하는 것을 보면 계속해서 뭡니까 경기 부양책을 썼지 않습니까 금리를 낮추고 통화를 완화시켜서 통화를 그냥 계속해서 뿌리고 그냥 재정지출을 그냥 감행하고 했지만 결국은 지금처럼 이렇게 나라가 계속 축소되는 그런 경로를 걸어가는 것이 일본인데 일본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심한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바로 김세재 교수 혁명적인 변화가 없다면 혁명적 변화는 것은 여러 가지 제가 그런 말씀을 또 여러 차례 드렸지만 결국은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사회라는 그런 단위가 역동성을 유지하는 건 똑같은 거죠. 청소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물이 고이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원이 낭비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라가 추락되는 그런 데 대한 경고들이 계속 나오지만 사람들이 길을 막는 겁니다. 혁명적 변화가 없다면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세금의 빨대를 꼽고 사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부분이 계속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거를 몇 년마다 한 번씩 치는데 무슨 2,900명이나 되는 정규 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냐 이 이야기죠. 모든 것이 자원을 낭비하는 자원을 잡아먹는 하마처럼 그렇게 덕지덕지 잘라내는 것은 없고 붙어서 계속해서 그냥 기생충처럼 빨아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 내는 사람은 죽자고 고생을 하지만 나라는 계속해서 기반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김세직 교수의 말씀은 혁명적 변화가 없다면 혁명적 변화는 다른 말로 하면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쉬운 말로 하게 되면 경제에 대한 대규모의 청소 작업들 다르게 하면 정부의 예산 규모를 줄이고 세금의 빨대를 꼽고 먹고 사는 사람 숫자를 줄여나가지 않으면 그냥 계속해서 쪼그라들어 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니까 짊어진 빚을 갚지 못해 가지고 결국은 재정위기라든지 그런 경제위기로서 결국은 파국이 막겠죠. 그때 가서 청소한다고 야단 법석을 지고 했죠. 그리스라는 이런 나라들이 겪는 건 똑같은 거죠. 대한민국이니까 좀 특별한 나라가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도 인센티브에 따라 움직이고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 열심히 하고 세금으로 다 빨아가면 일 안 하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특별하다 일본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은 그냥 열심히 하면 자기 것을 많이 챙길 수 있으면 열심히 하게 되고 열심히 했는데도 자기 것을 다 세금으로 걸어가고 있냐 그렇게 하면 열심히 안 하는 거죠. 다음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많은 나라의 장기 성장률도 하락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6% 넘는 고도 성장을 하다가 50년 이상 성장률이 추락한 나라는 6개 국가입니다. 이 중 독일을 제외한 일본, 이탈리아, 포르츠칼, 스페인, 그리스의 장기 성장률은 0%대 또는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한국은 이들과 달리 거의 유일하게 밑거름을 타듯이 성장률이 직선형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 보시죠. 일본, 이탈리아, 포르츠칼, 스페인, 그리스가 한때 아주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다음으로 성장률이 높은 몇십 년간 성장률이 높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1980년에 파판드레우라는 하바드에서 이런들 좌파경제를 공부한 그런 사람이 정치인으로 변신해 가지고 그리스 역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잡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수직으로 극감해 가지고 2012년 재정위기까지 몰리지 않습니까? 한국은 특별한 나라다 일본은 특별한 나라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람은 세금으로 많이 빨아가게 되면 결국은 일 안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세금에 의존해가 묻고 국내하게 되면 그 나라는 그냥 골로 가는 거죠. 스페인도 지금 국가 부채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여러분 영화 보시기 바랍니다. 흑백 영화 보시게 되면 1960년대 1950년대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전후에 복구 사업을 벌리면서 상당히 평창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대한 그런 노인천국에다가 재정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나라들은 고성장을 이렇게 오래 하지 못하는데 그중에 예외적인 나라가 독일하고 특히 미국이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청소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경쟁이 치열하니까 모든 분야마다 인적 자원이 유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노동의 유연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없다면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역붕성장률이 2년에 한 번꼴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 1% 아래로 떨어지는 실물 위기는 20% 정도 확률로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 10% 이하가 되는 초대형 위기는 5% 확률로 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 되거나 제로 성장이 되게 되면 현재 지출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연금 제도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빚은 또 어떻게 갚습니까? 빚은. 그다음에 또 보시죠. 급여가 올라가는 좋은 일자리가 대거 사라져서 근로자 2,700명 중 절반 이상의 실질소득이 매년 감소한다. 이게 일본에서 일어난 이야기 되지 않습니까? 1960년대 초부터 30년간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가 연평균 8에서 9%의 성장에 근로자 소득이 8년마다 배로 늘었던 것과 전반대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두 정치와 선거 문제만 우리가 몰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오늘 쉬어가는 자리로 이렇게 마련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00년 마이너스 0.9% 성장해서 보았듯이 우리나라 장기 성장률 추락은 이미 현실이 됐다. 정말 우려되는 것은 저성장 고착이 아니라 0%대 장기 성장률이 지속되는 제로 성장의 빙하기가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들어둘 필요가 있죠. 제로 성장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예산 규모를 줄이고 세금 부담을 줄여나가고 그다음에 아주 어려운 경우는 예외겠지만 국민들이 각자 자기 악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런데 그게 쉽겠냐 이야기죠. 사람들은 계속 정부의 자원 배분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정치한 사람들은 정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결국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나라가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젊은 사람들은 합리적인 것이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한 인간이 내릴 수 있는 장기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출산결정이니까 출산결정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애기를 안 낳는 겁니다. 결혼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오늘 유창룡 한국은행 총재 후보 이야기를 좀 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시국을 어떻게 보는가. 물가 상승 국민이 적어도 1, 2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금은 어느 정도 답보 상태에서 물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10년 만에 찾아온 4%대 물가 고공행진을 수개월 안에 잠재우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이창용 한국은행 후보의 그런 관점입니다. 물가를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 의견을 달라 이런 주호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인기는 없더라도 신호를 줘서 물가가 더 오르지 않도록 전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없더라도 금리를 인상을 하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게 되면 어떻든 국민들에게 또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역대 정부가 해왔던 것처럼 금리를 낮추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부정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창용 한국은행 후보가 보는 한국 문제의 현안은 저성장 문제하고 고물가 문제 그다음에 고부채 가계부채 문제를 특별히 걱정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는 가계부채를 잡을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분명히 신호를 주고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보는 거 아니까 imf에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우리 경제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imf 국장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바로 한국은행 후보로 이렇게 영입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단기적 위험 요인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착륙시켜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도 위험하죠. 이거는 정치적인 이야기인 것이고 국내 가계부채는 작년 말 기준으로 1862조 원으로 최근 3년 사이에 326조 원이 불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아마 전세 대출 같은 것이 100조 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하더라도 135조 원이 늘었습니다. 가계대출이 많은 상태에서는 이자율에 따라 성장률이 둔화될 수가 있고 앞으로 고령화에 따라서 나이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에 생활자금을 위해서 가계대출을 받기 시작하면 가계대출의 질인 퀄리티도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시국 진단을 이창용 후보가 내세우는데 어쨌든 새 정부의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욕구하고 또 이창용 씨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금리를 올렸으라도 금리를 올린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경제주체들에게는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그 고통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바로 우리의 관심인데 특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 급증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갖고 있다. 여러분들 아주 간단합니다. 청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고 낙수 효과가 있니 없니 하더라도 성장률이 높아져야 평균적으로 소득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만고불변의 관의 규모 공공부분의 영역을 키우면 안 되는 거죠 지난 5년 동안 완전히 뭡니까 만고불변의 진리와 반대 방향으로 문재인 정권이 경제를 끌어왔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더욱 더 악화시킨 것이죠 공공부분을 키우게 되면 그 나라는 그냥 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회주의고 그게 공산주의고 그게 극단적인 행태를 말할 때 공공부분을 늘린다는 것은 뭡니까 돈이 뭐 하늘에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세금 부담을 계속 특정계층 함께 높이는 특정계층은 가장 생산적인 계층의 가능성이 높죠 세금 부담이 계속 높아지니까 인센티브가 계속 활동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될 것은 동기가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동기가 계속 줄어드니까 기본적으로 생산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것은 살만한 사람들은 다 자기 악가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영 그냥 안 돼서 국가가 보조를 해야 될 그런 계층들은 로마 시대 때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빵을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로마 초기의 그런 문헌들을 읽어보게 되면 로마 초기부터도 항상 뭡니까 황제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공짜로 먹고 사는 사람 숫자가 일정 숫자 늘지 않도록 그렇게 딱 그냥 그거를 항상 모니터링 하지 않습니까 로마 몰락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나중에 결국은 경제 문제가 몰락하면서 화폐를 타락시키지 않습니까 화폐를 화폐를 늘리기 위해서 화폐를 주저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은화 같으면 은화 양을 그냥 적게 넣어가지고 결국 인플레이션을 야기시켰어요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니까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좌파 정책 쓰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공공부분 늘리고 공짜로 먹고 사는 사람 숫자 늘리고 청소 안 하고 공무원 숫자 늘리고 거짓해온 거 아닙니까 지난 5년 동안 문정부가 완전히 나라를 그냥 뭐 나락으로 빠뜨린 거죠 오늘 김세직 교수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